제가 이제 하주와 고양시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. 아시게 저는 경기도 북부 DMZ의 적경지역은 열천 김포에서도 확대를 해서 그렇다고 터미를 사용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주말 위주로 김포와 발전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점이 오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국한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팀 기세트 지원을 주문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았고 또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임질이 있었으면 다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관광을 내는 다큐멘터리 작년에는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약간 많이 지역의 흥기가 좀 있습니다. 이게 국한에서 제공하는 장소에 가서 외부 감독 때문에 직입되는 경우인데요. 장소가 이제 우측에서 보이는 장소만 가다보니까 깊이감을 다룬다거나 북한의 깊은 모습을 다룬지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들이 보면 국회에 대한 경기들 그래들에 비해서는 또 각각 보는 시간마다 다른 운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었고 또 위안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위안구에 대한 시점을 아까 자녀디션에서 봤는데 대만 위안구도 있고 또 위안구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에서 70년대 70년대 일본에서 위안구로 소재되었던 다큐멘터리 어떤 의식을 갖고 담겼을까 일본 입장에서 공유안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다르게 다양한 해석을 하고 다양한 AR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혹시 말씀하시는 분만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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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